박수 한 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반전인 분 중에 한 분이 사원님이시고 육호님이세요 아 그래요? 응 그리고 정반대인 성향을 가진 두 분도 사원님이시고 육호님이세요 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밀당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저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약간 이런 너무 잘 안 돼 지금 아니야 진짜 진짜 못하는데 두 개는 가져갈 수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좌신방인 육호님 우신방인 저기 사원님 나쁜 여자네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맞아 맞아 사귀면 애교도 많죠? 저는 애교 쓰지마 그게 되게 통했던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사람? 허물 없이 격이 없이 큰 얘기는 안 했지만 호감이 좀 많이 갔던 게 사실이고 조금 만나면 좀 이거 이상으로 좀 유쾌할 수도 있겠다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정촌의 밤은 깊어가고 있다 애정촌의 밤은 깊어가고 있다 셋 그거였어요 게임에 걸리면 거기에 질문하는 건데 오 진짜요? 질문 저부터 갈까요? 네 난 연예인이랑 사귀어 본 적 있다 예스 오와노 예 예스 예스 지금 빗나가는 데 당당한 척 하고 있어 진짜 무인도의 가치가 남자 몇 호? 말해주세요 현재 2호 응 안 무서워 현재 2호? 이유는요? 아까 물에 들어갈 때 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본인은 아이돌 여자 그룹 중에서 네 미모로 응 몇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미모는 솔직히 열 손가락 안에 못 드는 것 같아요 응 매력? 사람 끌어당기는 약간 그런 거? 어떤 매력이에요? 아 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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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다가왔던 남자들이 본인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요? 귀여우면서 섹시한 면이 있대요 어 아 미만에 이랬다 알았다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진짜 귀여우면서 섹시해요 그냥 들었어요 남자 2호는 첫사랑을 닮은 여자 3호가 참 좋다 아 피곤하시네요 네 네 네 네 눈이 풍고 있어요 조금 쉬고 있었어요 아 기분 잘하는데 뭐 뭐 뭐 피곤을 제가 풀어들고 싶어서 네 갈까요? 네 가요? 여자 3호는 남자 2호의 2호 어두우니까 조심히 네 밖에 안 무서워요? 시간이 되게 짧죠? 시간이 되게 짧죠? 이런 엄청 너무 짧은 거야 그쵸 여기 앉으시는 게 네 왜 아니 여기 앉아요 어떻게 앉을까요 뭐 그래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뭐 오늘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잠자기가 뭔가 내일이 되면 또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오늘로 좀 뭔가 뜻깊은 나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유 진심으로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집중해야지 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새소리에 새소리에 노래를 불러 그려본다 오늘도 오늘도 예전의 새벽 무릎 전문 오 감사합니다.